아이고 작다 자 오래 쳤으니까 방생해주죠 뭔가 왔습니다 문어받친나봐요 이것도 문어 문어받친나봐요 원줄 2호를 가져온 탱크 2호를 아시겠죠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 예예 끌어가는 느낌도 있고 자갈받친나봐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으쌰 으쌰 자 문어 한마리 왔습니다 아 처음에 잡은 것 같은 녀석인가 어후 하여튼 어 이거 별로 크지도 않은 녀석인데 으 네 네 네 가버징어를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가버징어를 좀 도려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실패는 아닌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긴 이거에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성공인가? 하하하하 성공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 엉뚱공으로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이야.. 기분 묘하네 잡았습니다 조선님께서 잡으셨고 저도 하나 걸었네요 어우.. 시열 좀 되는 것 같은데? 아 이제서 하나 갑니다 근데 파란색 얘기가 하나뿐인데? 아 우리 딸 말 드릴걸 이야.. 시열 좋습니다 이거 자.. 문어 낚시 한 마리에 왔습니다 작네요 갑이야? 문어 작은걸 오 갑이다 오 갑이 있네 아 뭐야 갑이 좀 더 다시 바꿔? 아 저도 이 갑이만 넣을까? 아 저도 이 갑이만 넣을까? 으잇 짜식 이거 문어예요 작은거 뭐야 작은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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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십리포 왔고 당첨? 네? 아니 아니 짜자 쭈꾸미인줄 알았어요 왔어? 왔어 우와 이거 킬로급이다 나왕 됐어요?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 뭐야 이거 날개를 벌렀어? 날개 벌리고 나온거 같아요 통벌이에요? 뭐야 통벌이에요? 우와 이..이..이..뚫..뚫혀야 되는거 아냐 이거? 선생님 뚫혀야죠 오오! 빠진다 빠진다 깜찍지마 깜찍지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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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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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우와 치즈 선생님 킬로 넘겠죠 이거? 킬로 넘다니까 우와 크다 예민하게 하고 있거든 이거 나오면 큰 냄새가 이래 선생님 예 잠시만요 안감겨 이들이 이거 5.8대 1인데 어? 어? 어그 같은데?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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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왔다 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환수했습니다 환수 하하하하 이야 짜식 네 잘생겼다 히트죠 오 새끼 하나 달아놨어 새끼 달고 왔어 새끼 하하하하 뭐야 아 하하하하 나 새끼 머리를 잘했다 이러게 바람이 없었는데 좋았어 이게 진짜 문어다 이거 진짜 문어다 크진 않은데 네 아이고 작다 어 일단 일단 1등이네 하하하하 안아 아니에요 어우 이거 크다 커 어그인가? 어우 뭔데 이거 파워 기운거 안달려 형님 이거 만약에 문어면 장원이다 이거 네? 통발인거 같애 근데 아 통발이야 통발이야 통발 통발에 모르지 에이 통발이다 통발 잠깐만 잠깐만 통발 뭐지? 다 올라왔는데? 형님 릴링조잇 아 다치리구나 통발이야 통발 오우 형님 뜯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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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 통발 통발 아 와우 4번을 걸린거 같다 와 어 통발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야 문어 와우 이야 놀래요 놀래요 이야 대박인데? 야 놀래요 봐 놀래요 봐 전 전 다 필요없어 문어만 필요있어 그래 놀래요 아 알았어 에이 야 소란도 해 소란도 어 저 소란은 져주시고 으아 놀래요 으아 으아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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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왔다 조금 작네요 밥 네 형 선생님 뜯채는 잠깐 빌게요 흑 아 으 너네네네 금말이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네 들어도 될까요? 안 돼 안 돼 안 돼